여러분 안녕하세요. 핫살입니다. 좋아요 한번 부탁드립니다. 이번 시간에는 친구 팔아서 바람피우다가 딱 걸리게 생긴 그거 데리고 왔습니다. 그럼 봅시다. 제목 더러운 바람을 피우기 위해 감히 내 이름을 판 여사친 이제 넌 끝났어 이년아 내가 네 남편한테 전부 다 꼬발릴거야 끌 끌 끌 원제 와 이런 여자 때문에 결혼이 두려워집니다. 우선 저는 90년생 평범한 미혼 남자에요. 제목에 쓴 여자는 말 그대로 그냥 친구고 여사친 또 저희가 동창이다 보니까 예전에는 정말 자주 만났어요. 물론 여럿이 그렇게 어울려 놀았던 친구 사이지만 수년 전 얘가 지금의 남편을 만나 결혼이라는 걸 하면서 그 뒤로 거의 안보고 지냈어요. 그냥 가끔 인스타로만 왕래를 했었습니다. 전화도 안하고 톡도 진짜 거의 안 주고받았어요. 왜? 이게 바로 예의니까. 그런데 이게 또 그렇다고 해서 친구 사이를 끊어버릴 수는 없지 않습니까? 특히 고딩 때부터 워낙 친했던 사이이기 때문에 간간히 서로가 안부만 주고받으며 연을 이어오던 중이었는데요. 이게 몇 년 만에 연락을 해가지고 한다는 말이 겨우 있다는 겁니다. 사진 아래 첨부했어요. 대충 보니까 이게 지금 지 남편 몰래 바람을 피우는 것 같은데 문제는 저를 지 남편한테 팔아버린 거죠. 너무 기분이 더럽습니다. 그래서 바로 손자를 때렸는데 물론 보통 여자들이 다 이럴 거란 생각은 절대 아니에요. 근데 제 가까운 주변에서 이런 거지같은 일이 생기다 보니까 혹시 이런 경우가 더 많이 있나? 그런 궁금증은 생깁니다. 여하튼 그래요. 남자도 그렇고 여자도 그렇고 서로를 잘 만나는 게 진짜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. 믿기 힘들겠지만 주작 하나 없는 방금 전 있었던 상황입니다. 꼼꼼아 나 너한테 부탁 하나만 해도 되니? 뭐 들어줄 수 있는 거는 가능하지 돈을 빌려달라든지 누구를 욕해달라든지 그런 거 빼고 된다. 뭔데? 아 그런 건 아니고 그래 뭔데? 아니 그게 그나마 네가 우리 오빠를 잘 아니까 너밖에 생각이 안 나서 내가 네 이름을 좀 팔았거든 지난달 2월 23일 수원에서 동창회 한다 하고 내가 외출을 했거든 나 퇴근하고 네 차 타고 같이 거기 수원 갔다 하고 우리 오빠한테 말을 했어 그래서 혹시나 우리 오빠한테 연락하면 너랑 같이 간 거 맞다 하고 수원역 로데오 쪽에서 놀았다고 말만 좀 맞춰주면 안 될까? 아 물론 연락 안 갈 수도 있어 뭐? 야 이건 좀 인간적으로 너무한 거 아닌가? 어? 이게 말이 돼? 나한테 애초에 입장을 드리려고 하지도 않았고 또 그때쯤도 아니잖아 3월이 넘어가지고 이런 부탁을 한다는 것도 나는 이해가 안 되네 그리고 이게 뭐 사소한 그런 거면 몰라도 나도 아무것도 모르는 네 개인 사정 일정 어? 다른 약속 가는데 허락 받으려고 어? 네 남편한테 내 이름 팔아가지고 개인적인 걸 충족시켰다는 게 너 잘못 찾아온 거야 그리고 이거는 진짜 내가 진지하게 이야기하는 건데 앞으로 네 삶에서 나를 언급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게 뭐 물론 냉정하게 보일 수도 있겠지만 나를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랑 친구로 연락하면서 살고 싶진 않아 어? 네 남편이 나한테 연락해오면 나는 그냥 솔직하게 이야기할 거고 그게 그렇게 불안하면 네가 솔직히 이야기를 해 이거 친구로서 내가 너한테 해줄 수 있는 마지막 조언이다 그럼 잘 지내라 이러고 차단을 해버린 거죠 이 사진은 사람들이 안 믿어가지고 쓴 이거 한 번 더 올린 겁니다 차단한 친구 맞다고 댓글 1번 뒤에 더 있어요 와 완전 똑부러지게 대처하셨네요 저런 거 돕는다고 괜히 엮였다가 진짜 큰일 날 수 있거든요 되셨으니 예 저도 진짜 아찔하더라고요 만약 이거 도와줬다가 나중에 더 크게 뒤통수 맞을까봐 바로 손질 때렸는데 솔직히 처음에 내가 좀 너무 심했나 이런 생각도 아주 살짝 들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아니에요 그렇게 하길 정말 잘했다 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끌깔깔깔깔깔 2번 이 남자 요즘 정말 보기 드문 똑똑이네 보통은 상대 기분 생각해준다고 이런 찍진 어렵거든요 2번 미친 처음에 본문 안 보고 바로 카톡을 보고 친오빠 얘기인 줄 알고 오빠가 엄한가 좀 도와주지 싶었는데 오빠가 아니라 지 남편 말하는 거네 완전 쳐돌은 듯 끌깔 딴 놈이랑 바람피운 주제에 감히 어디서 친구를 팔아가지고 알리바이를 만들어 스니 정말 잘 대처하신 거예요 3번 이게 보니까 지금 지 남편한테 의심을 받고 있는 거네 그래서 급한 김에 일단 스니 이름을 팔아가지고 무만을 했는데 최근에 다시 그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거지 이거 중간에 카톡 패턴 쓰는 게 너무 비슷하잖아 대대쓰니 꿀꿀 어처구니가 없네 뭐 여기다 우리 실명이라도 써줄까 5번 여자는 말할 것도 없지만 아니 왜 이렇게 화가 났어요 아니 왜 이렇게 화가 났어요 6번 이거 주작 티 너무 심하게 나는데 사람들은 왜 반응을 해주는 걸까 말투랑 엔터 치는 거 등등등 습관 완전 똑같구만 제발 남자 새끼들아 여초컴 위에 기어 들어오지 마라 하여튼 찌질이들 주작이 없으면 여행을 못하지 대대쓰니 아니 대체 뭐가 동일하다는 거야 나 진짜 모르겠는데 덜덜덜덜덜 2번 아니 띄어쓰기 잘하는 건 원래 그래야 되는 거 아니냐 이딴 게 왜 동일인 기준이 되는 거지 나도 진짜 어이가 없네 오른쪽은 반점 온점 꼬박꼬박 잘 쓰고 왼쪽은 아예 쓰질 않는데 이딴 건 안 보이냐 눈이 썩았어 그냥 지가 쳐 보고 싶은 것만 보는 인간이구만 3번 쓰니 이 댓글에 왜 대댓글 안 달아요 대댓쓰니 아니 뭐 이분도 그냥 본인 생각을 적은 건데 제가 뭐 이래라 저래라 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냥 웃으면서 봤을 뿐 반박할 가치도 없어요 그래서 아무 댓글도 안 달았는데 이걸 가지고 또 댓글을 다녀야 안 다녀야 찔리냐 이러면서 상상의 나래를 펼치는 분들 역시 존중합니다 그런 마음가짐으로 인생 웃으면서 삽시다 7번 헐 이 카톡은 영원히 박자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대댓쓰니 물론이죠 안 그래도 이미 다 캡처하고 박자했습니다 8번 동성친구 놔두고 왜 남사친한테 이런 부탁을 하냐면 하닥하닥 열리는 사람들도 보이는데 야 니들 느낌 안 오냐 이미 지 주변 옛날에 다 팔아먹고 더 이상 팔 사람이 없으니까 결국 여기까지 온 거 아니냐고 9번 그냥 싫다고 하면 되는데 말 겁나 끼네 이거 주작이야 추가 많은 관심 감사합니다 이거 여혐하는 거 절대 아니고요 저 여자 좋아합니다 멋진 여성들 존중하면서 일도 같이 하고 있어요 본문에도 모든 여성이 이렇진 않을 거라고 믿는다라고 했는데 뭐 이렇게 말을 해도 안 믿는 분들 계시겠지만 더 이상 굳이 변명을 한다거나 해명을 하진 않겠습니다 제가 뭘 한다 해도 불편한 분들일 텐데 서로 시간 낭비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주작이라는 분들도 마찬가지 도대체 뭐 때문에 이런 소리가 나오는 건지 진짜 모르겠는데 계속 이렇게 화만 내지 말고 논리적으로 말씀을 해주세요 그래야 제가 댓글을 할 거 아닙니까 그리고 마지막 사진은 진짜 채팅방이라는 거 인증용입니다 그나저나 참 재밌는 곳이군요 여기는 카톡 주작이다 하니까 채팅방 밑에 차단한 사용자입니다 그 사진을 올린 거예요 댓글 1번 아 몰라 그냥 무조건 주작이야 개 웃기네 끌 끌 끌 끌 끌 2번 맞는 말을 했는데 여자를 좋아한다고 해서 여혐을 안 하는 건 아니에요 오히려 여자를 좋아하는 놈들이 여혐을 더 심하게 하더라고 3번 근데 주작이 아니라는 가정하에 본인도 졸라한 남자야 저거 대화 끝내고 제목도 별론데 캡처해서 여기 올린 건가 그냥 웃겨 진짜 멀쩡했으면 여기에 안 울리는 것까지가 끝이겠지 누가 뭐라 해도 너는 그냥 하남자야 알겠어? 대댓글 에? 뭐요? 너 혹시 저게 나오는 주인공이냐? 대댓글 쓰니 어이가 없고 신기해서 올려본 건데 진짜 너냐? 너야? 꼼꼼아! 참 재밌습니다 그래요 주작일 수도 있겠죠 그거를 알 수 없는 거고 근데 중요한 거는 이런 사람들이 남자고 여자고 되게 많아요 그죠? 이게 뭐 정말 나쁜 게 아닌데 나쁜 일이 아니고 정말 곤란해가지고 네 이름을 팔았다 좀 도와줄 수 있느냐 이런 거면 솔직히 친구 의리상 해줄 수 있다고 봅니다 솔직히 기분이 좋지는 않겠죠 미리 말을 안 한 거니까 근데 이런 것처럼 더러운 일에 딱 봐도 누가 봐도 더러운 일이잖아 이런 거에 연료해가지고 도와달라 혹은 미리 선참 후보하듯이 미리 저질러놓고 뒤에 도와달라고 보고하는 거 참 거짓같죠 이러지 맙시다 늘 얘기하죠 그래 인간이니까 완벽한 존재가 아니잖아요 바람 그래 눈깔 휙 돌아가지고 피울 수 있다 봅니다 물론 이거 죄지만 그런데 바람을 피울 거면 그냥 이혼을 하고 하라고 도대체 왜 이혼을 안 하고 그걸 하냐 이거죠 왜 이러는 거야 도대체 참 썩겠다 썩겠어 아무튼 감사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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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